안녕하세요 방콘입니다 오늘은 노출이나 밝기가 부족한 사진을 간단하게 편집해 보고 보정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폰 안에서 아이폰 기본 편집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 거고요 그 다음은 스냅시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한번 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이폰 편집 먼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앨범에서 보시면은 현재 이 사진이 굉장히 좀 어둡게 찍혀 있어요 색채도 잘 안 드러나고요 자 이럴 때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편집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 여기서 우선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해주셔야 될 게 보정이나 이런 것보다도 색감을 먼저 골라 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밑에 가운데에 원이 세 개 그려진 버튼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어떤 색감을 고를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원본 색감에서 보정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으로 유지를 하고 자 요 아래쪽에서 왼쪽 버튼 요렇게 조절하는 다이얼 버튼을 눌러서 자 일단 요렇게 진행해 봅니다 밑에 자동이라는 버튼을 눌러요 자동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요 다이얼을 우선 조정해 주시면은 사진의 방향성을 저의점 고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쪽으로 보정하고 싶은 쪽은 좀 더 밝게 선명하게 보정하고 싶은지 그래서 자동으로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주세요 요렇게 자동으로 좀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고 천천히 진행할게요 노출이라는 건 이제 실제 찍힌 노출값을 조정을 해주는 거니까 조금 밝게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휘도는 이제 요게 보이는 영역의 빛을 얼마나 많이 좀 넓힐 거냐 좁힐 거냐 요렇게 의미하고요 보이는 영역은 많을수록 좋겠죠 휘도는 좀 높여주시고요 자 하이라이트는 밝은 부분의 밝기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밝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도 조금 올려주면 좋음이 될 거예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그림자가 어두운 부분의 밝기입니다 요거는 한껏 올려주셔도 충분히 좋다 자 그 다음에 대비는 좀 낮춰줄게요 대비는 살짝 낮춰주고 밝기도 조금 올려주고 블랙 포인트를 조금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요게 이제 조금 진해지고 괜찮네요 근데 하이라이트가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앞서 돌아가서 하이라이트를 조금만 낮춰주겠습니다 음 그렇죠 하이라이트 조금 낮춰주고요 요렇게 보정하면서 왔다 갔다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정한 수치를 바꿔도 된다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되겠고요 채도 살짝 빼줄게요 색이 좀 진하네요 대신에 색 선명도를 살짝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따뜻함 살짝 낮추고 색조를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당근색이 좀 자연스러워지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선명도 올리고 명료도 조금 올릴게요 요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사진이 훨씬 더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원본과 비교가 되나 원본과 비교가 되네요 눌리수 원본 보정본 원본 보정본 그죠 여기에서 이제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사진이 보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본 어플도 쓰실 수 있지만 저희 스냅시드라는 훌륭한 어플이 또 있죠 그래서 스냅시드라는 어플에서도 한번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냅시드에서 동일한 사진을 불러온 케이스 되겠습니다 저 역시 도구에 들어가서 기본 보정을 들어가신 다음에 기본 보정에서 분위기가 아까 봤던 휘도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조금 낮춰주시고 그 다음에 음영 조금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밝기를 미리 올려놓고 시작하죠 예 밝기를 미리 올려놓고 시작하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비를 살짝 올리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채도를 조금 조금만 뺄게요 5 정도 뺄게요 그 다음에 따뜻함을 살짝만 살짝만 빼줄게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살려내면은 바로 또 해결이 되죠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거를 스크린샷 찍으시거나 뭐 숫자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V자 누르시고 화이트 밸런스를 조금만 더 진행해 보시면 돼요 도구에 가셔서 화이트 밸런스 진행해서 색온도를 살짝만 낮추고 틴트를 조금 올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당근이나 토마토나 계란이나 뭐 닭가슴살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의 밝기가 내 마음에 드는지 요거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 색이 잘 맞는지 요거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도 맞았으면은 V자 눌러보고요 그리고 역시 원본과 보정본 비교해보면 차이가 꽤 크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 앞으로 사진을 찍으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 앞으로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요거를 이제 안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살려서 쓰시는 노력만 진행하신다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앨범에서 보정을 하시든 스냅시드에서 보정을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고 이 도구를 활용해서 원하는 이미지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 유튜브에서 많이 배워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진작가 방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